안녕하세요 매일신문 정채연입니다 내일은 11월의 마지막 날이죠 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11도에서 2도 낮 최고기온 영하 1도에서 8도로 영하권 추위는 이어지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낮기온이 5도 안팎을 보이면서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 낮아지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충청권과 전라권, 제주는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특히 새벽에 제주를 시작으로 전라권 서부와 충남 서해안에 비나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5cm 가량의 눈이 날리겠고요 비가 내릴 경우는 5mm 안팎이 예상됩니다 비나 눈이 내리는 지역은 가시거리가 짧아지겠고요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 농도 전국이 좋음 수준으로 대기질 원활하겠습니다 풍랑특보가 발효된 동해 먼바다는 물결도 높게 일겠습니다 12월 1일까지는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 있겠는데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번 소식도 유익하셨나요? 매일신문 구독하기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3월 4일까지는 강한 관チャンネル